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나며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미니골프라 불리는 파크골프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이 잇따라 들어서 골프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잡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현안 기자입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공원 위에 홀컵이 보입니다. 동해시가 12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입니다. 27폴 규모로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미니골프라고도 불리는 파크골프는 도심공원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고 장비나 이용요금이 저렴해 노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겨울철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성 기후인 만큼 사계절 파크골프의 메카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지체됐던 대중재 골프장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를 보였던 동해 망상 골프장 조성 사업은 순조롭게 인허가 절차 등이 진행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1,400억 원을 들여 망상동 일원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마쳤고 현재는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실시 설계와 실시 계획 인가, 개발 행위 허가 승인 등을 거치게 됩니다. 업체에서는 사업이 성공할 경우 추가로 아웃포를 늘리고 리조트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동해시가 새로운 골프 관광의 중심주로 거듭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